쉽고, 편리하고, 재미있는 정원, 정원친구 2호, 썬, 안성현장미, 하이디입니다. 역시 자기소개를 잘하는군요. 자, 오늘 제가 왜 나왔냐면, 우리 월간가든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를 텐데, 우리 업계에 잡지가 있습니다. 월간 잡지. 네, 이런 게 되게 좋네요.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, 이번 애가 백호를 찍었어요. 백호면 진짜? 진짜? 아, 안 세져요. 한 달에 한 번 찍지는데 백호를 찍었다는 건 정말 긴 세월이죠. 제가 이 잡지 만들어질 때 3년 동안 편집 이혼을 했어요. 알고 있었어요? 아, 저는 알고 있었죠. 왜 알고 있었어? 그래서 약간 좀 자랑스러웠죠. 처음에 이게 생길 때, 이걸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또 어쨌든 편집 이혼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되게 고맙게 느껴졌죠. 어쨌든 이 잡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, 또 이걸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데, 우선은 이 잡지가 백호가 되어지면서 정말 그동안 많은 필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. 사서 보면 손해보지 않는다. 그쵸. 진짜, 네. 제가 봐도 너무 알찬 정보들이 많아서 진짜 아,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썬은 어디서 많이 봐요, 이 책? 저요? 저희는 틈틈이 봐요, 이거를. 틈틈이. 차 마시면서도 보고, 화장실에서도 보고, 그냥 집 어디 가도 이게 딱 있어요. 본인 작업 시대들이 있더만. 그렇죠. 이제 8월 딱 되자마자 이 책을 보면 이제 정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, 8월의 정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, 그 정보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필진들이 단단하니까, 모르고 계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겠는데요. 자, 그냥 구매하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. 그쵸. 그럼 또 여기 안 나왔죠. 그래서, 이번에 월간가든이랑 저희가 제안을 한 번 했어요. 콜라보. 콜라보를 한 번 하자. 그래가지고, 이번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10% 할인. 와. 장난 아닌 거 아닐까? 장난 아니에요. 이게 처음 하는 행사예요, 사실은 10% 행사가. 그렇죠. 월간가든이 없었던 일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. 그렇죠. 10%는, 어우. 우리 정원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데, 자, 10% 할인 말고도 선물 한 개 또 있어요. 뭘 준비했죠? 뭐, 가루 책 3권을 랜덤으로 추첨해서, 이제. 추첨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죠?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. 3권을. 3권을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에게. 자, 다음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죠. 뭐죠?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요. 자, 지금 보이시는, 지금 보이시는 요 무릎 보호대를 증정을 해드리는데요. 이 친구는 이제, 여러분 정원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엎드려서 일하실 때, 여기 흙뭄고 또는 무릎이 가끔 뭐 돌에 찧어서 까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. 그걸 보호해주는 요 무릎 보호대를 또 드립니다. 선물로. 네. 그러니까 총 선물이 몇 가지예요? 세 가지죠. 세 가지. 10% 할인에, 가오로에, 보호대까지.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, 여러분들. 야, 꼭 이거 저기, 그 무슨 방송 같다. 꼭 이렇게 하는 겁니까? 홈쇼핑. 홈쇼핑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자, 어쨌든. 순수한 마음으로. 유료광고도 아닙니다. 유료광고도 아닙니다. 유료광고 아니라는 거 꼭 밝혀드려야겠네요. 어쨌든, 업계에서 이거를 좀 지켜내고,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촬영했고요. 그런데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, 너희들이. 선착수 30명만 합니다. 와. 선착수 몇 명? 30명. 그럼 전 안 할게요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. 선착수 30명만 하니까, 늦지 마시고, 이번에 꼭 참여하셔서, 선물도 받고, 할인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런데 궁금한 건, 어디서 이거 접수받아요? 바로 저희 안성현장미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, 선착순 30명만, 안성현장미, 카카오톡의 안성현장미라고 검색하시면, 저희가 나오니까, 1팀 채팅으로 저희를, 저희한테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, 저희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. 야, 너희들, 내 채널에서 너희 광고 충만한다? 유료 광고 아닙니다. 아빠와 딸끼리 하는 거니까. 자, 어쨌든, 우리 좀 전에 선정원사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, 그분께 놓치지 마시고, 이 정원 업계에 대한 소식을 월간가드니를 통해서 풍족하게 읽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. 자, 정원 친구들, 그럼 안녕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많이 참여해주세요. 많이 참여해주세요.